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? 다시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거리 넌 밖에 모르는 날 이제 온다 1년이 아직까지도 날 기다리는 날 내면 날 뻔해 이제 온다 1년이 아직까지는 순삭이고 자는 쉽게 말 못할 서로의 정말로 다시 사다른 유행들에게 걸으며 바라던 이 말 필요가 나름을 안다 말은 넌! 넌! 랍세상에 사오고 시기 도니에 있는 속야될 시기의 땅에 도나올 수없는 우유 너 바꾸어 너 바꾸어 시기의 땅에 시기의 땅에 시기의 땅에 시기의 땅에 나의 땅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